다친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술에 취한 운전자가 도심 한복판에 달렸다는 소식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 음주운전은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처벌과 방지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책 법안들은 어떤 상태인지 사회부 전정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전 기자, 음주운전 재범률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달 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차에 치어 안타깝게 숨진 9살 배승아 양의 비극이 대표적입니다. 운전자인 전직 공무원 66살 박 모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는데요. 방 씨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5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재범률이 44%일 정도로 음주단속에 걸린 2명 중 1명은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셈입니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처벌 수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데의 원인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먼저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 운전면허가 다시 살아나는 기간이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현행법상 짧게는 100일, 길면 5년 뒤에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운데 가장 죄질이 나쁜 음주사망사고나 음주뺑소니가 최장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2, 3년이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정도면 면허 결격 기간이 짧은 걸까요? 해외에는 어떻습니까? 네, 선진국의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정지나 취소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미국과 독일, 호주에는 음주량과 사고 정도에 따라 평생 운전을 금지하는 영구 면허 박탈 제도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3년, 인명피해가 나면 10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내에서도 사실 관련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9년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오히려 무면허 운전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생계형 운전자에겐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자체를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그런 장치를 차 안에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면서요? 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달아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자는 건데 2009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도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기기 가격이 200만 원에 달해서 장착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또 장치 부착으로 인한 낙인 찍기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등 감론을 박이 계속되면서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양면이 있기 마련일 테니 무고한 시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만큼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